안녕 반갑습니다 어쩌다보니 1월달이 5주차에요 5주가 있는 달이다 보니까 팩북이 공개 방송을 2,4주차 하기로 하다보니 3주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 영님이 1월 말일날 팩폭을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이 13일인데 보름만에 그림을 봐드리게 됐습니다 첫번째 일러스트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에 도착한 우주인이다 왜 왔을까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에 왜 왔을까? 다른 생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열심히 정말 꼼꼼하게 잘 그렸는데 무슨 메시지인지가 와닿지를 않아요 아 페인팅 수업과제라 내용은 별로 생각 안 했다구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바위를 그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학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 미학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작가의 의도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특별히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냥 행성에 도착한 우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그냥 문장이죠 여기 언어들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 바위가 있고요 바위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풀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름도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지구상에도 바위만 있는 곳이 꽤 많고요 물이 있는 거야 당연히 풀도 구름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우주라기보다는 그냥 지구에 가까워요 그냥 그런데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주복을 입었다든지 우주에서 마치 다닐 것 같은 그런 기기 그 다음에 여기는 행성 이것만 지금 우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구라고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공간에 우주복을 입고 우주장비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난 이해가 안 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토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토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토성 위에 구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구 안에 지구 안에 저 행성이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 안쪽에 있죠 그럼 뭘까? 그러면 이 구름 안쪽에 그러니까 지표면에 내려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행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주선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주선일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 그 사이에서 빛나는 이건 또 뭘까 마치 무슨 성 같거든요 이건 그냥 성 같은 느낌인데 이 성이 마치 마크처럼 왠지 그냥 마크 같아요 어떤 진량을 가지고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량이 없는 그냥 문양 같다는 거예요 문양 근데 또 문양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지금 입체라고 그린 것 같은데 입체가 겹쳐지는 데에 평면으로 문양을 새길 순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마크가 허공에 떴다는 얘기예요 홀로그램처럼 홀로그램처럼 이것이 공중에 떠서 마치 언어적으로 대화를 하는 언어 하나의 상징으로 마치 우리 행성은 저런 모양의 건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빛을 바라면서 빛으로 언어를 얘기한다 그러기에는 또 지구에도 저런 데가 많거든요 우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정말 저런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주선에서 저런 성 같은 모양을 우주인한테 우주인인지 사람인지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준다 이거는 마치 그냥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느껴져요 입체적으로 어쨌든 그 행성에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선에서 무언가 그 형상을 보여준다 누구에게 왜냐하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주체가 우주복을 입은 이것도 어른 같지 않고 또 이 아이 같아요 아이 비율로 보면 어른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라고 하는 언어의 우주선이라고 하는 두 대상이 마주보고 저 성을 보여줬다 뭐 하여간 여러가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전혀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수업 과제잖아요 과제 그냥 페인팅이니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 수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연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페인팅 말 그대로 색을 칠하는 페인팅 수업의 과제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그림을 봐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봐달라고 했으니 뭘 그렸을까 왜냐하면 과제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그냥 그림을 올렸을 때는 그냥 그림을 올렸을 때는 게시글라도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올렸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걸 분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늘 그러거든요 그 언어 작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에 시각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거를 언어화해서 표현하고 이러는 게 전문가들인데 보통 학생들은 그냥 그렸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가 이제 시작이고 끝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뭐 해부학, 투시도법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무언가 대상을 하나하나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 그 스토리를 짜서 그 스토리를 이제 텔링을 하게 되죠 텔링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이냐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거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건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 결국은 그게 이제 미디어이기도 하죠 미디어 어떤 매체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화로 할 것이냐 드라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뮤지컬로 아니면 음악으로 아니면 뭐 춤, 댄스로 아니면 그림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라고 하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일러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을 어떤 표현 방법으로 해야만 내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 아마 영림학교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토리텔링 수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시각화 쪽으로 좀 더 실기 쪽으로 더 특화가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콘티라는 수업으로 그 콘티를 그리면서 스토리텔링을 같이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기획이라고 하는 수업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졸업작품 제작 작품 제작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아 네 수업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아직 간 경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림이 지금 지금 1학년만 다녔죠 1학년 수업에는 보통 스토리텔링 수업이 없을 거예요 콘티나 기획 수업도 대부분 다 3학년 때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학년을 좀 물어본 거예요 자 어쨌건 일단 1학년 때는 뭐 기법 연구라든지 뭐 그런 페인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소재들을 그려보는 정도의 수업 기초 수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1학년 1학기에 1년 휴학했고 2학기에 복학을 했다고요 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아직 1학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그림을 봐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뭘 그렸는지 내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게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봐도 그닥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냥 바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냥 여기가 행성 외계 행성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주복을 입혀놓고 주선을 그려놓고 행성을 그냥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정말 과학을 잘 몰라도 이 설정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림을 표현한 테크닉은 아주 놀랍게도 잘해요 구름을 표현한 것도 상당히 잘 했고요 라이팅이 어떻게 지금 비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구름에도 이렇게 덩어리가 있게끔 표현을 했어요 구름도 덩어리를 표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역광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지금 우주선인지 행성인지 하여간 여기를 보면 이쪽 앞쪽이 좀 어두워서 결국은 뒤에서 때린 역광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 뭔가 반사가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바위에도 이 물에서 반사가 된 건지 상당히 이렇게 밝게 처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물 표면에 이런 효과 처리라든지 뭐 색감에 대한 배열도 멀리서는 이제 그 저체도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대비를 약하게 주고 가까이 오면서 이제 이런 명도차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채도를 높이고 그렇게 한 걸로 봐서 페인팅 수업에 맞는 나름 표현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를 빼고 나면 사실은 채색이 있어서의 컬러링은 그죠 컬러링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채색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디자인 그죠? 디자인 단계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스토리는 빼고 채색을 그냥 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디자인에서 본다고 하면 스토리를 담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스토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니까 스토리를 빼고 난 나머지의 표현으로 그럼 한번 보자라고 하면 구름은 행성은 디자인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도 상당히 잘 됐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바위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이 바위라고 하는 이게 지구가 아니고 다른 행성이니까 바위가 이렇게 반듯반듯한 암석처럼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죠 안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또 가상의 시각 디자인이니까 어떻게 꼭 돼 있어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봤을 때 왠지 좀 어색해요 그냥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잘라는 것들이 무슨 그 수정처럼 예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기계로 잘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또 반듯반듯한 것들이 어떤 건 기계적으로 보이고요 어떤 건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려면 이런 직선들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라고 하기에는 왠지 선들이 라인들이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화된 도형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화된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단순화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툰 스타일이죠 리얼 스타일이 아니고 카툰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의식한 거죠 도형은 반드시 원, 삼각, 사각형이어야 된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더라도 자연스러웠어야 되는데 너무 의식적으로 각을 잡아서 반듯반듯하게 하다 보니 일부러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인위적인 어떤 조형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자연 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가 경계가 좀 애매해져서 보기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마치 너무 어떤 문명이 있었던 듯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해서 봤을 때도 디자인이 썩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멋진 세련된 이런 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럴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페인팅 수업이라서 아마 그 페인팅 수업에서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만약에 줬다라면 괜찮은데 그런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주로 그냥 어떤 상황을 하나 설정해서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보자 라는 정도로 과제가 진행됐다면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채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피드백을 하는 입장에서는 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인위적인 인공물이냐 자연물이냐를 단순한 도형으로 그릴 때 너무 아이디어를 생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정말 말 그대로 기본 도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주제의식에 대한 문제인데 주제의식으로 봤을 때 어쨌든 스토리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지만 일단 스토리를 빼고 난 나머지 그냥 봤을 때 주제 주인공이라고 따지면 여기 있는 우주인인데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다른 과제들 그럼 시간이 없는 거죠 다른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할당된 시간은 많지 않았던 거고요 급하게 그리는 데만 집중했네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언제나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다 잘 그릴 수 없어요 다만 내가 봤을 때는 채색 위주로만 본다고 하면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정도로 색감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1학년 이 정도 그리는 것은 상당히 잘 그리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글자에다가 텍스처까지 넣어서 질감을 살린다거나 아주 이 미세한 톤 같은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냈어요 그래서 컬러링을 하는 테크닉이나 색감은 뭐 더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이걸 정말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몰입해서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림들도 상당한 퀄리티의 그림들을 봤기 때문에 이건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보다 더 밀도 있게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한 좀 첨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인공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살지 않는 이유는 이 우주선과 우주인이 너무 빈약해 보여요 원근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다라는 느낌 들고 만약에 작은 아이라고 하면 또 스토리상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정을 했다면 이 우주선을 조금 더 더 크게 더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어린이가 이 거대한 우주선을 우주선이라고 말을 해달라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걸 끌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이펙트 있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크기를 좀 더 차이를 좀 더 줬더라면 안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냥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원근감도 더 살리면서 이 주인공을 좀 더 힘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려면 나는 좀 우주선을 좀 더 크고 좀 독특한 디자인을 좀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차이를 줌으로 인해서 시각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또 하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엄청 들였어요 이 디자인에다가 여기 등에 매고 있는 근데 언뜻 봐서는 우주인이라고 하기에는 헬멧은 썼는데 이 등에다 매고 있는 게 그냥 가방 같아요 가방 왜냐하면 하나로 뭉쳐 보여 그 딕테일한 디자인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방 같다라는 디자인으로 맞게 평범하게 와닿는 거예요 독특하게 와닿지 않고 그런데 내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거든요 확대를 해보니 엄청나게 디테일을 줬어요 헬멧 또 라인 하나 나사 하나 여기 버튼들 그래프 뭐 이런 거 버튼 뭐 달려있는 여러 가지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묻혔어요 그냥 한 방에 그리고 색감적으로는 같은 톤을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톤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톤을 맞추긴 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면에 톤 앤 매너 그죠 톤 앤 매너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라서 그럼 괜찮아요 톤은 근데 톤은 같다고 해서 여기 있는 색감이나 명도나 질감이나 이게 다 똑같을 리는 없거든 그죠 지금 명도 색상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나라면 좀 헬멧은 좀 더 어둡게 한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밝게 했다면 뒤에 메고 있는 거를 좀 다르게 톤을 좀 더 어둡게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그 우주복이라도 옷이라도도 좀 더 진하게 색감을 명도를 줘서 명도 차를 줘서 좀 이렇게 좀 띄운다든지 그래서 좀 차이가 나면 좋은데 그냥 온화해요 온화해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부드럽다 예쁘다 그렇다고 뭐 여기 지금 우주전쟁을 할 만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웅장하고 멋있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얼마 좋았을까 뭐 긴박하고 막 이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평온하더라도 아름답다 라든지 멋지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위해서 조금 더 우주인도 좀 그 각각의 소재들을 좀 더 좀 차별화를 해서 디자인을 조금만 좀 독특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디자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디자인이 지금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자 결론 언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스토리텔링 수업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페인팅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채색을 저는 잘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더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멋진 좀 디자인이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멋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이거는 서울의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로 그린 학교 과제였다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주제보다도 이 화면에서 이야기하는 좀 세부적인 디테일의 스토리를 작업하며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 것도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망하는지 근데 이것도 내가 언어적으로 정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얘기가 다 죽고 아무도 없는 도시를 쓸쓸히 걷는 마지막 생존자 아 반년 전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포토샵에 그냥 테크닉 연습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그냥 그냥 합성하는 연습용 프로그램 툴 연습용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서울이 멸망을 했다 라고 하는데 멸망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게 현대건설이 저었다가 무너진 거 있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그죠 테크닉 연습하려고 만들었어요 네 딱 그렇게 보여요 딱 봤을 때 그 정도의 작품 그 정도의 연습용으로만 딱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이건 아파트 부실공사로 하나가 무너지면서 그 아파트 옆에 있는 자동차에 이제 조각들이 떨어져서 부서진 정도 수준으로 보이지 서울 자체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제목을 하나 쓰세요 그냥 현대 아파트 붕괴 사고 이렇게 그러면 딱 맞는 아 정말 그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다 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진 동만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예 입주하려고 예약한 사람들이 지금 반발이 좀 많죠 누구라도 그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옆동이 부서졌는데 뭐 다르게 진 것도 아니고 똑같이 셨는데 지금 당장 안 부서졌다고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면 살겠냐고 목숨 걸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하여간 돈 있는 것들은 천재에요 문제 이 사고 이 머리가 이 개조가 되나봐요 돈이 들어가면 머릿속에 돈이 들어가면 음 인간성이 바뀌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수직으로 전부 다 건물들이 다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걸 멸망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 그냥 부서진 거라고는 앞에 자동차 두 대예요 딱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가 좀 부서졌네요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맥도날드한테 뭐 불만 있나 맥도날드만 아주 작신하게 부서진 느낌이 좀 들어서 코믹하게 음 뭐 어떤 때는 또 뭐 맥도날드나 외국 상표들을 시사적으로 약간 뭐랄까 그 비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러스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예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사적인 내용을 담아서 일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죠 음 음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공사 이런 것들 어 약간 빗대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서울 전체에 대한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물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 서 있어서 오로지 그 유일한 생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 어 그냥 누구 만나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맥도날드가 부서져서 어 저쪽 버거킹으로 가야겠다 라고서 발길 옮기는 정도 으 으 으 야 맥도날드 안되겠어 버거킹으로 가자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왜냐면 어 멸망이라고 하는 정도의 이펙트에 걸맞는 에 연기는 아니에요 너무 태연하고 그냥 평온하게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연기 연출이 예 좀 어색하다 어 그 주제에 에 걸맞지 않는다 만약에 정말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뭐 사람들이 몇 명 음 뭐 여기 뭐 손이 이렇게 있다거나 발이 여기에 올라가 있다거나 그 그 모가지가 걸려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 누군가 뭐 다 죽어 있다 어 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나 그 옷차림이나 에 그 백을 매고 걸어가는 것이 포켓에서 또 손을 넣고 너무 유유자작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서 으 으 글쎄 뭐 반대급 푸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치들이 다른 데는 전혀 있지 않아서 그거를 뒷받침 해줄 만한 언어적 장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냥 건물 하나 부서진 정도에 되돌아서 걸어가는 그런 정도로 보여요 자 근데 이야기는 계속 어려워요 원래 이야기 자체를 스토리를 자꾸 만들다 보면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냥 합성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감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에 전체적으로 원근을 만들어서 퍼스펙티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도 차이를 주어 주어서 공간감을 내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감은 있어요 전체 화면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연출력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펙트 있게 공감대가 형성 될 만큼 와닿지 않고 그냥 건물들을 짜짓게 하는 기술 시연 정도 연습 정도 한 것 같은 느낌이 어차피 과제 연습용으로 한 거라서 연습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도 좀 그래 보입니다 아 근데 영림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그림을 또 좀 잘 그리는 기본기를 워낙 튼튼하게 갖고 있어서 자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그림을 한 장도 안 그리고 있어가지고 손을 좀 풀려고 연습 삼아서 조금 그렸어요 손 푸는 연습을 안하고 이렇게 와서 또 피드백 수업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또 금방 또 뽀롱이 날까봐 선연습이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선연습을 하면서 그렸어요 어려운 포즈에요 포즈 자체가 그리고 옷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특히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발부분 그죠? 이 안에 뼈대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근데 옷이 옷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팽팽하게 날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허벅지가 길어보여요 그냥 인물 자체가 다리가 엄청 원래 좀 긴 사람이기도 한 것 같고 가까이 다가와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에 대한 운동감이나 덩어리를 파악을 많이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머리를 기준으로 늘 하는 얘기지만 머리를 기준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이쪽 왼쪽 다리에 실려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핀터레스트에 자주 나와요 거기 전속모델인가? 핀터레스트 전속모델이야? 음 자 그래서 머리를 기준으로 중심을 보고 전체적인 비율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지금 더는 구부리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감이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상체를 틀어서 그 다음에 골반을 틀어서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을 앞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근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 원근이고 저 오른팔은 또 오히려 더 멀어져 가야 되는 음 그런 운동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릴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 손풀기 연습하면서 잠깐 그렸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진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를 잡은 다음에 뭐 운동감 잡고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그걸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는 거라 눈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리는 거라서 겉으로 이거를 긋지는 않지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잡아서 약한 선으로 잡아놓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려버렸다 보면 비슷하게는 그려요 비슷하게는 그리는데 정확하게 운동감을 파악해서 그 연기를 더 잘 살리진 못해요 그래서 늘 비슷하니까 잘 그렸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다 틀리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아까처럼 일러스트를 그릴 때 그죠 러프하게 그렇게 할 때는 뭐 비슷하게 그려도 뭐 괜찮아 보인다 만족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찾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가 자꾸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려 놓고 나면 더 이상한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쓰더니 괜찮은데 그려 갈수록 자꾸 뭐가 안 맞고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정확한 틀 정확한 비율 정확한 운동감을 잡지 않고 그리고 비슷하기만 그리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그릴 때 일단 한 번은 그린 다음에 좀 조정을 좀 했어요 왜 조정을 했냐면 그림을 딱 봤는데 일단 영님이 그린 그림이 얼굴이 좀 작고 총이 좀 작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근이 상세됐어요 총이 작고 얼굴이 작다 보니까 와닿는 원근이 줄고요 이 허벅지는 사진 그대로 여기를 너무 길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람에 날린 상태를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다리가 왠지 휘어져서 뭐 이거는 정말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사진이야 뭐 얼마나 이상해도 뭐 사진이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림은 그냥 이상해 보여요 그림에서는 그림에서는 그렇죠? 다리가 틀어져 보이기도 하고 뒷다리가 사라져 보이기도 하고 사진에서는 뒷다리가 분명히 감춰 죽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운동감을 여기서 봤을 때는 어? 저거 뭐지? 불안한데? 쓰러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저쪽 팔을 들고 있는 오른팔은 짧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비율이 전부 다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잘 그리는 그림인데 정확한 그림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감각으로 워낙 재주가 좋으니까 시지강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하나하나 그려도 맞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그려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그렸다는 것은 상당히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나는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잘 그릴 정도의 그 재능을 갖고 있는데 또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안 그릴까?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서 철저하게 그 과정을 지켜서 그림을 엄청나게 반복 연습을 해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요 뭘 그리더라도 캐릭터 디자인을 하든 배경을 그리든 일러스트를 하든 만화를 하든 애니미션을 하든 뭘 해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하고 스토리를 짜고 화면 구성하고 하나하나 찾아서 나누어 가면서 해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유튜버들 중에 정말 뛰어난 지주가 있는 친구들이 자꾸 뭐 대가리서부터 이렇게 그려가고 눈 하나 머리카락 하나를 막 그리면서도 결국 완성됐을 때는 잘 그리 결과적으로 좀 예쁜 좋은 그림처럼 보이는 결과를 자꾸 내주다 보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 잘 그리는 그 작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머리카락 옷주름 하나씩 그린 사람이 있나 절대 없어요 다만 그거를 아까처럼 손으로 그냥 밑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어놓고 하느냐 아니면 머릿속에 그걸 다 떠올리고 하느냐 암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암산이 불가능한 그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다 보니 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영님도 정말 잘 그리는 그런 재능 능력 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더 밀도 있는 좀 더 더 퀄리티가 높은 누가 봐도 이야 정말 잘 그렸다 라고 작품으로 내놓고 전시장에다가 내가 전시를 할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좀 더 더 그 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연습용이니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연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전처럼 하는 게 연습이죠 연습이라고 막 그리는 게 연습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뭐 연습을 한다고 해서 뭐 암산 연습을 한다고 해서 답이 다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내기 위해서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근히 계산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빨라지다 보니 암산이 가능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렸을 때는 나도 영님이 그린 이 위치에다가 얼굴을 그렸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나도 얼굴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에다 대고 일단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키워요 얼굴만 네 왜냐하면 내가 얼굴이 전체에 비해서 작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 상태에다가 얼굴을 그린 다음에 음 비율에 맞게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그렸어요 몸을 그린 다음에 발을 어 또 이쪽에 옮겨 놓고 발을 그려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옮겨 놓고 발을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체는 어긋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체를 그릴 때는 상체가 있는 자리에서 상체를 그리고 어 하체는 하체가 있는 데서 이렇게 옮겨서 그려요 그런 식으로 짜짓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림을 이렇게 에 봐줄 때 요령이에요 요령 대신 전체 보는 거죠 전체 크기라든지 전체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겼을까 아까처럼 무게 중심을 보면 무게 중심을 보면 무게 중심을 보면 어 얘가 어쨌든 이쪽 발에 있어야 이쪽 발을 하나를 들 수가 있어요 한쪽 발에 안정적으로 발을 무게를 거기다 실으려면 빗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진이 움직이는 도중에 동영상으로 찍는 한 컷이라고 하면 불안정할 수도 있죠 뭐 얼마든지 뭐 애니미션상에서는 그렇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막 달려가다가 달려가다가 발을 이렇게 쭉 뻗었어 발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 오히려 발 밑창이 보일 정도로 어 뒤로 달려가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더 커야 되나요 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 모델이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간 그 애니메이션 중간 동작으로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동작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움직이는 동작은 아니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은 그대로 가만히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 어라 옷이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에 달려가고는 있는 건 아니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에 에 여기서 팔을 에 돌렸어요 이렇게 이 팔도 돌리고 이쪽 팔도 앞으로 내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옷이 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옷 옷도 보이나요 이렇게 포스 힘에 의해서 팔을 뒤로 제치니까 그렇죠 이건 힘에 의해서 포스에 를 가해서 팔을 뒤로 제끼니까 당연히 이 옷 주름이 이렇게 틀어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팔을 뒤로 제끼니까 어 옷 주름 옷이 이 딸려서 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왼팔도 총을 든 팔도 이렇게 확 앞으로 내미니까 이 옷도 딸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딸려가는 순간을 어 그 조리개를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노출값을 많이 줘서 움직이는 와중에도 불러 그 흐릿해 보이지 않도록 선명하게 찍은 거죠 플래시를 터뜨려서 그래도 어쨌든 움직이긴 한 동작이에요 그러나 달려와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분명히 지금 이 발도 어 정확하게 지금 딱 딛고 있는데 에 딱 딛고 어 쓰는 동작 오면서 딛는 동작인데 쓴 다음에 이제 팔로우로 옷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옷이 이쪽 부흥하게 뜬 거예요 최대치이긴 하죠 확 팔을 돌려서 쓴다 라는 동작에서의 최대치를 세우다 보니까 운동감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찾아내서 어 어 이 움직임 이 동작을 그리는 거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는 거 바로 그게 이제 포스트 드론 힘을 그려야 되는 거죠 힘을 그러지 않다 보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생동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동감 있게 그리려면 바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동작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뭘 그리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가 뭘 그리는지 무엇을 살려야 되는지 이걸 알고 그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크기 조절은 하고 무게중심을 잡느라고 내가 위치를 옮겨서 그리긴 했는데 그런데 약간 좀 변형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다르게 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손을 약간 폈어요 좀 더 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달려오다가 정말 쓴 것처럼 좀 더 팔을 손을 펼쳐서 힘이 좀 들어가게 뒤로 밀어서 마치 서야 할 것 같을 때 지금 이쪽 손 사진은 너무 편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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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잡다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정말 어떤 현장에 어떤 사건 현장에 갔을 때는 표정이라든지 그렇죠? 손이라든지 좀 더 더 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옷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가 모양이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게 날렵하게 여기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폼이 안 나서 넥타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달려오다가 한 게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액션을 취하다 보니 옷깃만 날리고 넥타이가 조금 뻘쭈름해 가지고 넥타이도 일부러 이렇게 조금 날리도록 했어요 주름이야 뭐 당연히 여기 살렸으니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워낙 길어 보여서 앞쪽으로 나와 보이지 않아서 훨씬 더 이렇게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좀 더 앞쪽으로 발을 내밀었어요 그 다음에 발도 앞꿈치를 좀 들고 있거든요 약간 불안정하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뒷다리를 들어야 되니까 앞다리를 디든 것처럼 그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뒷다리가 지금 사진에서 안 보이잖아요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어딘가 그림자 뒤로 조금 뭐 보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애매해서 이 허벅지도 무척 길어 보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적당히 그 비율을 맞춰서 뒤에 다리를 그려서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 그림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그림으로 거기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운동감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내 화면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기나 운동감이나 균형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연기 연기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 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위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내려와요 나는 내려오더라도 이제 그런 걸 다 계산을 해 가면서 암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러려면 처음부터는 그게 좀 어려우니 이렇게 전체적인 그 무게 중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작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동감 비율 균형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러고서 아 어떻게 그림을 살려야 될 것인지 에 대한 운동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좋은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영림이 잘 그려요 그래서 잘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 내가 보기에는 아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 정말 나중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휴 영림 정도 그리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지 아 아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요거는 사진이 없나봐요 앉아있는 이 포즈는 자 이 포즈는 양말을 신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없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자는 건 아닌데 아 아 사진을 좀 보여주면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잘못 이해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봐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 그냥 사진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요거 자체 이 그림 자체만으로 어 포즈가 좀 또 근육이 아니면 운동감이 이랬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림을 좀 빨리 그린 거라서 보면 천천히 그리는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포즈 하나 그리면 뭐 조금씩은 좀 다르겠지만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 5분 안에 그리나요? 아 3분에서 5분 정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그리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를 그리는데 이 정도 그리는 것은 아휴 나도 이렇게 못 그리는데 음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정말 꽤 오랫동안 그렸나봐요 잘 그려요 음 여러 가지 나한테 그때도 그림을 보여줬을 때 전부 다 봐도 아 표현력이 상당해요 흠 흠 흠 흠 근데 아쉬운 거는 저 이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요 그냥 포즈를 그냥 봐주는 다 별다른 연기가 썩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 없구요 그냥 근육이나 포스 정도 이야기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눈높이 앵글 정도 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그냥 그림만 그려서 보여줘도 뭐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이라서 이걸 그리면서 뭐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거나 뭐 따로 뭐 특별히 생각한 게 있나요 다만 내가 볼 때는 뭐 빨리 그리다 보니 빨리 그리다 보니 조금 그 디테일한 어떤 그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한 뭐 그런 정도 말고는 별로 괜찮아요 크로키는 원래 정확하게 그린다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서 원래 빨리 그 느낌 전체 동세를 빨리 그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음 하나하나를 뭐 내가 이제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누가 크로키를 가지고 막 지적질 하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에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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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건데 어 나는 크로키를 가져다가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조금 내가 그림을 봐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건 연습용이고 빨리 그리다 보면 누가 그려도 그러거든요 나도 빨리 그린다고 해서 이거보다 더 잘 그리거나 이러지 못해요 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가르쳐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 뿐이죠 팔이랑 몸통을 이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 팔이랑 몸통 사진을 안 보고 그리면 따로 노는 느낌이다 어깨를 그리는 게 어렵네요 아 지금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음 어깨 부분은 아마 눈높이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시점으로 봤을 때 눈높이가 높지 않아요 지금 이 엉덩이가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선이 낮다 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죠 음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내가 봐도 적어도 뭐 한 이쯤 정도 눈높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올려다 봤으니까 어깨가 양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투시도를 그러니까 그 눈높이 앵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대상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대상을 딱 봤을 때 눈높이가 어디쯤 있었을까 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어 라는 거 아 지금 저쪽 팔을 내가 지금 그냥 내려놔서 그렇군요 음 저쪽 팔도 이렇게 알 앞으로 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멀리 있는 팔이라서 어 굳이 막 그걸 막 디테일하게 그걸 잡아내기가 좀 그래서 어 약간 살짝 대충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너무 올라오지 않았나 저쪽이 그렇죠 그래서 눈높이 앵글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무릎 무릎 부분을 글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빼쪽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어 빼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돌출되게 끔 그리는 거 이 어깨나 이런데 에 그런 것들이 스타일화 되다 보니 그것들이 조금 너무 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나치게 나오는 거 어 손가락은 그냥 줄줄 줄 줄 그리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 그 다음에 등 부분을 그냥 하나로 그냥 쭉 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빨리 그리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빨리 그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꺾었어야 돼요 여기 이 어기 쯤에서 리 꺾어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을 이해하는 거 뒤에 제 7경추 흉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견봉돌기서부터 삼각근서부터 이런 그 그 삼두 이두 그 다음에 주두 그 상완 요골 이런 거에 이제 힘이 들어갈 거라는 거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 여기는 이제 스트레칭 된 부분이라서 당겨 지는 거니까 스트레칭 된 부분이라서 좀 다르죠 스트레칭 된 부분은 여기도 그래서 그러한 완급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으려면 근육만 알아서가 아니라 포스를 잡아서 그릴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아 보이시나요 내가 음 여기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포인트 액센트 준 거 보이시나요 음 그냥 그리지 않고 포인트를 잡아서 그린 부분들이 0님은 그냥 c자형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늘어지게 그려서 그 부분을 조금 살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으로 아주 힘겨운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약간이라도 힘이 들어가서 이제 신발을 당겨야 되니까 그 당길 때 내가 또 뭐 했나요 여기 당길 때 이렇게 양말이 당겨지는 요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발에 요 해부학적으로 발의 크기 밑으로는 에 이렇게 양말을 떨어뜨렸어요 양말을 그래서 아직 덜 신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발을 양말을 더 좀 힘 있게 좀 당기면서 신는 것 같죠 그게 바로 포스인 거에요 힘을 어떻게 가했느냐 라는 거죠 한 가지가 뭐 좀 더 있다고 하면 시선 그죠 지금 이 양말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말을 바라다 보는 요 시선 지시벡터 어 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예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선 두께 정도의 차이거든요 선 두께 정도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달라지는 그 머리를 세운다기 보다는 약간 머리를 숙여서 뒤통수도 그렇고요 예 편안하게 약간 숙여서 힘을 약간 주면서 양말을 당기는 것처럼 삼각근 2두 3두에 약간 포스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 쪽에 이제 견갑 있죠 견갑 쪽 어 이런데 예 아까 뭐 삼각 2두 3두 상완 요골 그 다음에 굵은 뭐 이런데뿐만이 아니라 음 이 그 견갑에도 좀 포스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정도 어 좀 살리 살리고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양말을 당겼으니까 요 선 하나가 여기 요 선 하나가 아 이제 힘을 에 힘을 가해서 생긴 에 주름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와 반대급 부족으로 아재 신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꺾어져서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좀 해놓으면 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팬츠 빤스를 너무 빤타 그리다 보니까 허벅지가 평면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옷을 조금 더 둥글게 주름을 좀 잡았더라면 훨씬 더 허벅지의 덩어리를 좀 더 더 입체적으로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죠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아 알긴 알겠는데 아 정말 저렇게까지 그려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아 참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다 공짜로 얻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힘들다 라는 생각보다는 늘 기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아갈 때마다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깨우쳐 갈 때마다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주가 별로 없어서 아 정말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미쳐 있었었죠 그냥 미친 정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잘 안 그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고통스럽진 않은데 아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리고 싶은 그림은 못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경제활동이겠지만 아 그림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니까 심적으로 괴롭죠 심적으로 그냥 그림 그린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아 그냥 다 때려치고 그림만 그릴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그리세요 나중에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되면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못 그려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미친듯이 사실 뭐 20대 때 안 미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20대는 젊음은 그냥 미쳐야 돼요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뭐라든 미치면 되죠 자 막 그냥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나름 괜찮아요 괜찮은데 딱 느꼈을 때 사진부터가 상반신이 평면처럼 보여요 평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운동감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게 지금 전굴이거든요 안으로 좀 숙인 그 숙인 그 느낌을 과연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을 그렸다가 아니라 그걸 좀 더 양감 덩어리감을 좀 살려서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면 좀 더 이 그림을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원래 사진이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림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컨셉에 어떻게 그거를 끌고 와서 내 그림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그림을 봐줄 때 위서부터 하나씩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자꾸 하나씩 그리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참 그렇긴 한데 전체를 보고 그리셔야 됩니다 난 이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진에서 흉부가 지금 너무 평면적이라서 그걸 좀 더 입체로 그리는 그리는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발이 무릎이 짧아 보여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좀 짧아 보여서 어 이게 다리가 한쪽은 무작이 길은데 한쪽은 무작이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짧아 보이지 않도록 그리는 거 그게 지금 이 그림에 문제를 체크하자면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뭐 대충 잘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을 해 가면서 어 가자면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름이 없는 옷이란 말이에요 주름이 없는 옷인데 어 요 지금 레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지금 겹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앞으로 나오려면 레이어가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앞쪽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려면 레이어가 당연히 앞쪽에 있는 게 더 위에 있고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게 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어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요 레이어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꺼지다 보니까 짧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뭐 방법을 뭐 뭐 딱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다른 거로라도 어떻게든 처리를 좀 음 음 하려고 생각을 해보자면 반대편에 이제 허벅지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좀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또 연필이라면 좀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음 선을 농담을 더 강하게 명도 차이를 훨씬 더 많이 주어서 끌고 나온다거나 그죠? 음 음 근데 디지털은 썩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네 선의 두께 정도는 있는데 아 이게 농담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음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일단 이쪽에 레이어만이라도 위로 올려서 한번 음 음 했어요 음 나머지를 더 살릴 수도 없네요 또 여기도 내려가야 돼서 음 요런 정도 살짝 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게 어렵죠 원근을 내기가 음 그런게 좀 어려운데 자 대충 뭐 의자는 그렇다 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허벅지는 뭐 그냥 그대로 탱탱하게 네 무릎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거의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에 다른 부분이 죽고 그 부분만 자꾸 이제 살아난다가 아니라 튀어요 에 그 부분이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일러스트 같은 거 하고 원리는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 무릎이나 이런 데를 너무 돌출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릎이 주인공은 아니라서 무릎이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전체의 이 포즈가 갖고 있는 에 에 전체적인 그 그 느낌 힐링 이런 것들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좀 돌출된 것들은 오히려 좀 생략을 좀 해 줘야 돼요 그 그게 뭐 살아서 전체 화면을 화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약화를 좀 시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하면 사진에서는 좀 약해 보여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더 살려낸다 거나 그럴 필요가 있죠 음 그래서 전체의 발렌스를 좀 봐가면서 표현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거에요 아 손을 나는 이제 손을 주로 맨 마지막에 그려요 음 아까 이제 그 총을 내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손을 먼저 앞에 그렸어요 이거는 왜냐면 화면 앞에 주도적으로 주제의식을 갖도록 지금 총을 쏘는 남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큰 역할을 할 경우는 그걸 먼저 그리죠 그러나 그런게 아니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손발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아 정말 손연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전체적인 균형 운동감 이런 것들이 일단 더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걸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표현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나중에 표현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워낙 뭐 다른 뭐 책이나 다른 자료들에서 하도 몸통을 비비 꽉 하면서 몸통부터 그리고 대가리는 나중에 그리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나는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자 그래서 옷을 일부러 내가 조금 바깥쪽으로 약간 양감을 좀 살려서 틀었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틀어서 살려서 놓구요 그 다음에 이 옷이 아주 긴 코트 인가봐요 됐죠 뭐 나머지야 뭐 부가적으로 있는 정보들이라서 살짝 있는 척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약하게 아 수염을 안 그렸군요 꼭 똑같이 뭐 잘 그릴 필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만 좀 봐주면 될 것 같구요 자 그래서 일단 얼굴은 약간 뒤로 들고 아래로 약간 내리 깔듯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인데 내가 조금 들어 올린 것 같아요 올리는 것도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더 건방지게 내려 까는 눈으로 쳐다보듯이 그렇게 아주 릴렉스하게 약간 거만하게 그렇게 있는 포즈에요 자 그래서 얼굴을 약간 옆으로 틀고 가슴을 약간 전굴로 해서 이렇게 된 운동감 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원근이 그죠 덩어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이게끔 들어가 보이게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죠 무릎이 나와 보이지 않는 그 표현이 가장 좀 아쉬웠구요 그 다음에 어깨가 너무 좀 좁아요 전체 비율에 비해서 얼굴을 조금 더 더 릴렉스하게 실제 있는 저 얼굴처럼 저렇게 표현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 쓰는거 보면 상당히 테크닉적으로 많이 그리다보니까 세련된 선들을 써요 근데 이제 좀 더 더 밀도 있게 그려본 많이 안 그려본 건지 빨리 그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빨리 그리면서도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들에 대한 테크닉을 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날렵해 보여요 근데 이제 나는 빨리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로키는 이제 빨리 그리는 것이지만 동세를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하고 전체의 운동감이나 그 덩어리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빨리 그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더 전체에 대한 균형 운동감 그 다음에 원근 덩어리 이런 것은 더 중요하니 디테일한 세부 묘사는 조금 덜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더 더 정확하게 좀 잡아가면서 그림의 밀도를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쨌든 부러워요 영님이 부럽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라서 1학년 2학년 수준에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냥 부럽죠 정말 재빨리 3분에서 5분 사이에 프리드로잉을 하는데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때는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똑같이 그린다가 아니라 정말 운동감 있게 살아있도록 생동감 있게 비율이나 균형이나 운동감이나 덩어리나 양감, 눈높이 뭐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을 간단한 선 만으로도 충분히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 지금 빨리만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빨리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밀도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린 연습도 틈틈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림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덩어리만 좀 봐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 사진은 훨씬 더 좀 자세가 좀 낮아요 근데 이 사진에 비해서 그림은 조금 너무 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이 각도가 이렇게 낮은 각도인데 이 각도가 좀 서 있다 이런 거에요 그래서 크게 보자니 어 몸통은 더 좀 짧아 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면적이 짧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 깊이감을 가지고 짧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넓이만 짧게 보이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평면으로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입체로 그죠? 입체로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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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보이는 거죠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짧아 보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어떤 입체가 그냥 이렇게 빨랜탈 이렇게 있는 입체물이냐 아니면 보이는 건 똑같은 것 같지만 음 이렇게 보이느냐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훨씬 더 길죠? 그죠? 이 깊이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 깊이를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작아졌어요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 모양을 보지 말고 자꾸 내가 덩어리 덩어리죠? 덩어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입체진 덩어리를 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먼저 그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얼굴을 봤을 때도 이 두개골의 덩어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깊이감을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팔이 지금 앞쪽에 나와 있으니 팔도 먼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원근이 있어서 덩어리가 앞쪽으로 충분히 나와서 있어줘야 돼서 실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 저쪽 팔은 어때요? 또 이제 멀어져요 저쪽은 커 보이지만 똑같이 팔 두께가 커 보이지만 상당히 멀어지면서 멀어지면서 작아져야 좀 폼이 좀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숙여서 쭉 이쪽에 힘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받아서 안정적으로 잡으려다 보니 더 훨씬 더 더 좀 숙여서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발이 더 더 쑥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서 화면은 안 키울게요 화면은 안 키울게요 화면은 안 키울게요 적당히 어쨌든 조금 짧아졌으니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운동감이 얼굴 그 다음에 흉부 골반까지 이렇게 휘어지는 그 다음에 원근을 이렇게 잡고 있고 팔은 당연히 이렇게 앞쪽으로 계속 나와지면서 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근이 또 상당하거든요 손이 보기보다도 이해되시죠? 왜 상체가 왜 짧아졌는지 깊이감 원근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영림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림을 대체적으로 보면 외곽 형태를 그 인지하고 그리는 능력은 상당히 있는데 그런 아까도 이제 그런 테크닉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들 주름들 이런 걸 묘사하는 테크닉이 조금 더 앞서다 보니까 정작 그 덩어리 양감 원근 이런 거를 좀 인지하는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더 좀 빨리 그리만 그리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그런 덩어리 원근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서 그리면 좋겠다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주름 그리는 이런 테크닉만 늘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보면 멋있거든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에요 특히 막 이렇게 겉에를 먼저 그리고 주름을 넣는 거 있잖아요 옷도 막 이렇게 옆에를 먼저 그리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는 거에요 근육도 이렇게 그려놓고 근육 사이에다가 이렇게 근육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꽤 많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많이 그렸으니까 그런 테크닉이 생겼겠지만 또 좀 다르게 얘기하면 많이 그리면서 관습이 생겼다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테크닉만 그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테크닉이 또 좀 앞서가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제는 더 테크닉을 앞세우다 보면 좋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 이제라도 좀 테크닉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그 대상의 본질을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잘 그렸는데 느낌은 요건 정말 괜찮은데 역시 이것도 좀 똑같은 거는 원근 눈높이에 대한 문제인거죠 원근으로 본다면 이쪽 라이트보다 레프트가 훨씬 더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를 봤을 때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데 저쪽 팔하고 이쪽 팔이 지금 이런 눈높이로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눈높이가 똑같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리면 안 되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 더 격차가 더 커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기준점을 과연 그러면 어디를 잡아서 이 눈높이를 격차를 줘야 될까 원근이라든지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그림 자체로만 보면 표현이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데 하나씩 보면 너무 테크닉이 앞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외형을 다 그려놓고 안에다가 그냥 주름을 꽂아넣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안에다 꽂아넣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그려놓고 이런 식이잖아요 겉을 그리고 안에를 나중에 추가하는 듯한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근으로 본다고 하면 이쪽 발은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쭉 뻗어서 이 발을 이 정도를 쭉 뻗으면 여기도 이렇게 휘어와야 돼요 이렇게 반타게 못 오고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오면 쭉 뻗는다고 해도 뒤에 뒤꿈치가 닿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닿지 않고 뒤꿈치가 반드시 들리지 않으면 포즈가 너무 아마 종아리가 당겨서 못 할 것 같고요 골반도 보면 대충 비슷할 것 같지만 상당히 길어졌어요 반대편 골반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발렌스가 다 좀 너무 좀 심하게 된 것 같으니 조금 편안하게 좀 당기고 편안하게 조금만 좀 좀 덜 가서 내밀면 편안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더 눈높이가 좀 무릎 정도에 있는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약간 로우 앵글로 그리는 것이 이 포즈에 또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포즈 자체가 발을 표현을 가하게 하고 있는 가하게 하고 있는 포즈라서 그래서 뭐 위에는 뭐 괜찮아요 귀는 좀 뒤쪽이 보이겠죠 뒤쪽이 머리도 아마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보일 것 옷깃은 그렇게 그렸네요 옷깃은 그렇게 맞게 그렸는데 이제 저쪽의 어깨는 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고 아 그래도 세련되게 이런 운동감을 그린 거 보면 재치가 장난은 아니에요 원근으로 봤을 때 이 무릎 팔 뒤꿈치가 아마도 여기 쯤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래에서 올리다 본 앵글이라서 이게 무슨 코트인지 잘 모르겠네 이거 코트가 약간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 발을 너무 뻗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또 뻗게끔 거기를 그렇게 그리고 있군요 아까 내가 그림 볼 때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틀어 놓고 끝날 때가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 도로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일단 급히 그리다 보니 잘 그린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려 놓고 또 조금 문제가 좀 있다면 약간씩 조정을 좀 하고 하죠 멀리 있는데 발이 좀 커 보여서 줄였어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약간 좀 눈높이가 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걸어간다 라는 전제하에서 눈높이를 보자면 보자면 아마도 이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운동감이 좀 되어 있고요 아주 멋진 포즈예요 그냥 봐도 그냥 포즈 자체가 상당히 멋진 포즈예요 그냥 힘 있고 튼실한 것이 멋진데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쪽 특히 왼발이 앞으로 뻗은 왼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짝이 좀 안 맞고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좀 생긴 문제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느낌이 좋은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좀 원근이나 눈높이를 좀 생각해 가면서 양감 덩어리를 좀 살려서 그린다면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텐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테크닉이 앞서다 보니까 그림이 약간 얇아지고요 전체적으로 눈높이나 원근이나 덩어리를 운동감을 살리지 않고 그냥 정말 테크닉이 좀 앞서다 보니 그런 깊이감이 조금 안 생겨서 그런 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력을 좀 키우시면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계속 들어주셔서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0000만 있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에 대한 시간이 오버가 됐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구요 다 다음 주에 2주에 한 번씩만 만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그때 자주 보는 걸로 하구요 2주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잠깐만요 음 아하님은 지금 막 들어왔는데 끝난 것 같은 분이 처음 오셨나요? 아이디를 처음 봤네요 아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늦으셨네요 끝날 때 오셔서 작년에는 일주일마다 했는데 아 별로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올해부터는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아마 그 실시간 방송할 때 안내 나갈 것 같으니까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 꾸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 2주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